안녕하세요. 호파민트클럽의 김씨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범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선규입니다. 노호프라고 하는 EP를 발매했거든요. 물론 4곡밖에 안들어가 있긴 하지만 재미있게 만들었고요. 유쾌한 음악은 아니긴 한데 일상이 지쳐있을 때 힘든데 들으면 잘 수 있을 거예요. 미트 페스티벌 공연했을 때 느낌이 참 좋았거든요. 별로 펜탐코트 뼈축대받이 못한 자들의 분위기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데 아차악! 하는 그런 공연도 있고 있으면 네! 이런 공연도 있고 양쪽에 다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런 쪽의 공연이 그런 것 같습니다. 약간의 인터뷰와 클럽 공연들만 잡혀있는데요. 여기에 조금의 라디오 조금의 내가 가능할 수 있는 TV 같은 거 출연계획이 만약에 잡히면 그렇게만 활동할 거고 대대적인 전방위적 활동 이런 거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클럽 공연에서 만나면은 서로 아름다운 척하고 반가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날도 많이 추워지고 건조해지고 감기도 조심하시고요. 모를 해도 두 달 부치 안 남은 거는 정리도 좋다고 하시고요. 센파민트 클럽도 좀 평범한 사랑이 무슨 많이 받았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